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저희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을 들어갈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강자가 좀 진행이 안되면서 이번에는 각 장별로 한 강자씩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1장 강자와 2장 강자가 나왔고 이번에는 3장 강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다음 달까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가 필요하신 분들, 더 자세한 내용으로 묵상하고 싶은 분들은 반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이 출발하신 구속사로 조망한 사도행전 12장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각권의 구성은 아래에 써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중구조를 통해서 베드로행전과 바올행전이 두 가지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중구조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사람들의 행적, 개인의 행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이 부분에 포커스를 바꾸고 우리가 기준을 세웠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이루어진다. 말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듣는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성령의 의사라는 것. 그래서 이곳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은 자랑치 못하게 된다. 이것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흩어짐과 모임과 흩어짐이 함께 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한 명령 모여서 함께 있으라. 모여서 교회의 짓서를 만들고 교회를 형성하고 또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이것을 따라서 또 흩어져야 된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임무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저희들이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사들을 세우는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의 내용은 한 기적과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한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 일로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증언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다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5천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옆에 나와오는 이런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4장에서는 사내들인 공예에서 이 일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때도 여전히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힘을 선언한다는 면에서는 요한복음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힘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일을 하겠다.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구속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이 구속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할 때에는 이것이 그런지 아닌지 몰라서 못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베드로의 설교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이루어짐을 너희들이 확인하였고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었고 그 증거로 일어난 것이 어제 2장의 사건이었고 오늘 3장의 회복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제9시의 기도 시간에라는 것은 이미 유대의 절기에, 유대의 삶 속에 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9시라는 것은 6시간을 더하면 3시죠.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안식일에 걸어갈 만한 거리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질서를 지키고 유지시키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 그래도 교회는 급진적인 혁명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원래 있던 질서 안에서 그 질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면서 은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은혜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정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우리가 나의 경건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마치 정말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 은혜로 그 만달란트 빚을 벗었는데 백 대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라라고 우리가 정지의 도구가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교회는 은혜 안에서는 용서와 헌신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또 4장의 마지막에 나타나죠.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이것은 은혜예요.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격가지로 빠지는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죄하는 사람이나 경건의 기준으로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마가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2차 성경영 때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마가를 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바울에게 더 정말 귀중한 동욕자와 제자가 되겠지 않아요. 마가 복음을 쓰게 만드는 이것을 보면 은혜가 정지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의 질서예요. 질서. 그 질서를 지키는 모습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무시하고 그 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사람들이 메고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두게 한 이유는 바로 구걸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간 사람을 보고 구걸하고는 그래서 그 구걸하는 일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로 돼 우리를 보라니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이 일? 이 일이 왜? 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불쌍해서? 예, 불쌍하죠. 왜? 사도들을 세울 때 일장에서 어떻게 나오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하자고 했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사도의 직무예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뒤에 설교 부분에 나옵니다. 설교랑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이유는 얻을 것이 있을까 해요. 그 얻는 내용이 구걸이거든요. 이 사람의 생계예요. 이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선언을 해요? 베드로가 이러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를 주는 거예요?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 봉사의 모습도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이 돼요. 왜? 그분이 참된 회복을 주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본문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이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드러나거든요.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더 자세하게 드러나요. 자, 우리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교회의 모습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모습은 뭘까요? 1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질서예요. 기도하기로 한 시간에 기도하고, 모이기로 한 시간에 모이고. 이 질서를 흐트러들이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이 은혜 속에서 이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연구하는 것이 저는 이 현대 교회론과 이 은혜와 더 나아가서는 주의성수까지 우리가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질서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의성수는 어떤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모습이 주일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죠. 하지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어디로 옮겨줬으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봉사의 의미는 유대사회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케어했어요. 이것이 참 현대사회에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무 격가지로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교회의 모습은 봉사와 사도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말씀, 선포인데 이 두 가지는 전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해서 확인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가 이 일을 전부 국가로 넘기고 있거든요. 이 사회는 성경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솔직히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또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되게 안 돼요.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없거나 극단적인 이주의주의가 정말 팽배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돌보지 못하죠? 우리도 누구를 돌볼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보면 정말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없어요. 이 비난이 성경적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왜? 내가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정지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은혜가 나의 경건의 표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은혜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강구해야 되거든요. 스대반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바라보고 그들을 알게 되면 뭐냐면 이들이 정말 주일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만큼 각박한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힘든 사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의 가정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이 개인이 소속된 조그마한 공동체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평생.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국가에게 유임한 것이 바로 복지예요.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저는 더 근본적인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왜 복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사회가 힘들어졌는가. 너무 비약적인 관점이 좀 모르지만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이 사회 전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성령의 역사심을 제한해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말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듣는 게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모두 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로 바꿔놓으면서 스스로의 연약함에 무너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은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이유로 어떻게 대면하게 됐나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걸로 대면을 했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목적으로 이를 바라보게 되죠? 새로운 목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누구를 주는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그분을 통한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선언되는 선언을 통해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무엇을 위해 일어나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요. 이것이셨는데 한국이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가 세계에서 비난받는 이유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너희들 포교활동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포교활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그건 잘못된 의도잖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온전한 회복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회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타협을 해버렸죠. 그래서 많은 지금 운동이 소위 지적극적으로 언급하면 좀 그쪽에서 되기 싫어하겠지만 WCC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을 돕기 위해서 북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WCC 운동과 이렇게 결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거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겠다. 글쎄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비난받더라도 전해야죠.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전해야죠. 그들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때로는 우리를 돌로 칠 수 있어요. 그래도 전해야죠. 그것이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거라고 봐요. 자, 계속 오늘은 3장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격과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화된 것은 어떤 것인가요? 8절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것이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적을 보거나 복음소에서 이적을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극히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 곳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백성들이 목격한 모습은 이 사람이 치료되는 건 못 봤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지 알고 그가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시민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어요. 아직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몰라요. 다음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래서 이 사람 주위에 모였어요.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모였어요. 자, 여기서 또 베드로의 정말 올바른 설교자, 올바른 종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너희들이 놀랍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없이 나타났던 일이었고 왜 이 일을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보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그 일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미 50일 전에 이 사건 아니냐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건 아니냐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거부했지 않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여서 너희들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어떻게 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증언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란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become stro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 성하게 하는 회복됨을, 깨끗하게 됨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야만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너희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주여 우리의 메시아시여 부활의 주임을 알지 못해서 그랬으잖아. 그러나 이제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건 소유리 문담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영광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해서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우왕장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하나님께 죄 지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니까 이건 의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거 의가 될 수 없어요. 왜? 소유리 문담 정말 우리 진화의 선조들은 정말 너무나 지혜의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온 우주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이제 자유의지라 그러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엄밀히 말하면 아담만 가지고 아담만 행사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방법으로 영광을 돌릴래? 의를 거역하여 심판을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예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래?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래? 인간은 이거 두 개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요. 왜? 하나님의 공예와 심판을 통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예굽의 바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은 이것을 통해서도 영원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소유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모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마땅이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이 우리 안에서 가져야 되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게 됐네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베드로는 무엇에 주목하지 말라고 했네요. 나의 경건과 권능에 이것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목하라는 이분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누구라고 요한하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했었어요. 그분을 백성은 어떻게 했고 빌라도는 무엇을 했고 죽였어요. 거절했어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어떤 분을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놓아줬나요. 생명이 주 대신 예수님을 주시고 살인자를 내줬어요. 이거는 참 우리 죄의 모습이에요. 항상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망인 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분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들이 무엇이라는 사람이냐. 바로 이분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 것은 그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난번에 세상 언어로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이 일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증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예수님을 예표해 놨어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누구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런데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거예요. 모든 구약이. 뭐 이렇게 익숙하죠 이 말씀? 누가 봉은 24장에서 성경의 모든 것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그 내용을 제자들이 선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녀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녀. 이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서 이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길 땅위의 모든 족속의 너로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창세계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갱신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심을 반복적으로 나타내 주고 계세요.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을 이루게 돼요. 복과 화의 근원이에요. 믿는 자는 복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아요. 이것이 선언이 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그분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받게 돼요. 심판받게 돼요. 또 어떤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그 증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물회가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어떤 언약을 받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그 종을 보내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버리게 하시면 악을 버리게 하시고 생명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이 죄의 회복이에요. 이 죄의 회복은 영룡 모든 면에서 일어납니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이것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임하지만 동일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랭킹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에 순정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 은혜의 길 안에서. 은혜가 주시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안 주셨으면 이 은혜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구약에 받은 이 능력과 신약에 받은 능력이 참 재밌어요. 구약에 받은 성경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 모이게 해요. 신약에 받은 은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게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했죠.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술라엘부터 퍼졌죠. 전체 내용을 보면 이 구속사 안에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질서를 우리가 계속 발견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질서는 그냥 무작정 원할 때 아무한테나 던져주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질서 속에서 앞으로 계속 이 복음을 연구하고 또 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은혜가 주시는 길로 정말 나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